업데이트 후 앱을 실행해 보시면 앱 실행 후 전면 광고가 이렇게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스마트폰 앱에 광고를 넣어 수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구글 애드몹을 지난 시간 만든 앱에 적용하는 실습 영상입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먼저 구글의 앱 광고 서비스 구글 애드몹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주소는 edmob.google.com으로 접속하시면 되며 내용란에도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접속 후 오른쪽에 가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없으시다면 신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약관 동의 후 애드몹 계정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밑에 거는 받아보고 싶은 정보만 선택하고 계속해서 애드몹 이용을 눌러줍니다 애드몹 대시보드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좌측의 앱에 첫 번째 앱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우리는 이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게시했기 때문에 얘를 눌러줍니다 앱 이름은 그 로 등록했으니까 네 여기 떴네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성공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단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에 등록할 수 있는 광고는 배너랑 전면 광고, 리워드 광고, 고급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는 전면 광고가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면 광고를 선택해 줍니다 광고 단위 이름은 이렇게 정하시고 광고 단위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앱 아이디랑 광고 단위 아이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드몹에서는 광고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번호만 있으면 광고를 붙일 수 있습니다 구글에 expo-admob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expo에서 제공하는 애드몹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 나온 대로 수행해 주겠습니다 먼저 installation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얘를 복사해서 react-native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붙여 넣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configuration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app.json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밑에도 config하고 이걸 넣고 iOS 밑에도 config하고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단 안드로이드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밑에 config를 복사해서 app.json에 안드로이드 아래쪽에 콤마를 하나 찍고 그 뒤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주석은 다 없애고 이 자리에 app 아이디를 집어 넣어줍니다 애드몹에 가서 여기 앱 설정에 app 아이디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대신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usage를 보시면 import를 해주고 그 다음에 interst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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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stitial이 전면 광고라는 뜻입니다 전면 광고를 하려면 이렇게 코드를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복사하고 여기 app.js의 app 클래스 안쪽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넣어주겠습니다 뭔가 오류가 났는데 이거는 함수를 작성하고 그 안에다 넣어야지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add function 만들고 이 안쪽에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오류가 나는데 얘는 await이 붙어있기 때문에 함수 앞에 async가 붙어야 오류가 나질 않습니다 우선 이런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보시면 당연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javascript의 es6 최신 문법인데 여기 있는 이게 화살표 함수라고 해서 사실 별게 아니고 그냥 function javascript를 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돼 있는 익명 함수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async await도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그냥 이 await 뒤에 있는 함수가 오래 걸리는 함수라서 기다려준다 await 그리고 async await은 같이 써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javascript async await 부분이나 react native 기초를 공부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add function이란 걸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추가하면 안 되고 여기 import도 해줘야겠죠 얘를 복사해서 import 아래쪽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add function이란 함수를 만들어주기만 했는데 이걸 실행시켜 줘야겠죠 그러면 react를 이용해서 전면 광고가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component did mount 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react를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얘를 복사해서 add function 함수 밑에 붙여 넣어주고 괄호를 열고 여기 안에 this.add function을 해서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코드의 흐름이 먼저 render가 실행돼서 웹뷰가 나타나고 바로 component did mount가 실행돼서 add function이라는 이 함수가 실행되면서 전면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qr 코드가 뜨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expo 앱을 통해 qr 코드를 스캔하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용 전면 광고가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용 광고가 뜬 이유는 여기 광고 아이디를 우리가 바꿔주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테스트 디바이스 아이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또 필요가 없겠죠 add unit id도 실제로 바꿔주겠습니다 광고 단위에서 add unit이 광고 단위인데 아까 만들어 놓은 전면 광고를 복사해서 여기 add unit id 자리에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전면 광고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코드는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 빌드를 해 주겠습니다 이때 여기 앱.json에서 안드로이드 버전을 하나 올려 줘야겠죠 추가해 주고 저장해 줍니다 터미널에서 빌드 공식 문서를 참고해서 안드로이드 앱 번들이 용량이 작으니까 이걸로 빌드를 해 주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명령어 입력 창에 붙여 넣어 줍니다 아직 이게 실행 중이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종료를 누르고 다시 이것도 삭제해 주고 빌드 명령어를 붙여 넣어 줍니다 혹시나 오류가 나신다면 그룹 아이디의 컨테이너를 정지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빌드가 진행되면 이 주소에서 빌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드가 완료되었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앱 업데이트를 하시려면 구글 개발자 콘솔의 출시 관리로 들어와서 앱 버전을 들어간 뒤에 여기 프로덕션 트랙의 버전 수정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새로 업데이트한 앱 파일을 여기에 떨어뜨리면 신규 버전이 업로드 완료되었습니다 업로드 하신 후에 저장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검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시 준비가 완료됐고 프로덕션 출시 시작을 누르면 출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구글의 검토 후에 업데이트가 반영됩니다 업데이트 후 앱을 실행해 보시면 앱 실행 후 전면 광고가 이렇게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